BL9 옥침 부위는 머리, 바깥 뒤통수뼈 융기 위 모서리와 같은 높이입니다. 뒤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.3촌 떨어진 부위로 뇌호 GV17과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. 취혈할 때에는 등 세모근의 가쪽 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과 바깥 뒤통수뼈 융기 위 모서리를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취혈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2에서 0.3촌 가량 직자 하거나 침끝을 아래로 향하여 피부를 연하여 0.3에서 0.5촌 가량 사자합니다.